우리 우식인 정신이 아니에요? 뭘 했다고 벌써 직원이야? 친구 선생님도 와서 알바하는 거 하네 나머지 자질구리한 건 우식이 다 나고 집 나르고, 방 치우고, 그거를 치우고 치우고 아니, 낙엽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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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 재료 준비할 때는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밤에 내일 할 거 손질하고 얼굴 약간 스커메일 또 오다가 외부 뿐이라 이게 지방이잖아요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길을 못 찾을 수도 있어 아니, 우식이가 할 일이 몇 개야, 저거 아니, 우식이가 할 일이 몇 개야, 저거 아, 그것도 얘가 하는 거냐? 그러면 가방도 들어줘야 되고 다 하는 거야, 그러면? 벨베이도 해야 돼, 그러면? 나중에 방송 보면 우식아 밖에 안 나올 거야 여기저기서 우식아, 우식아 그냥 우식아! 아, 진짜 우식아! 네! 우식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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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! 우식아, 괜찮지? 아니 힘을 내 안녕하세요 윤스테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턴을 맡고 있고요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혹시 뭐, 베시테리언 뭐 이런 정보 있어? 없어요, 여기 여기는 없어요 네가 전화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? 어떻게 확인 좀 해볼래? 전화해서 내일 몇 시에 오냐? 내일 확실히 오는지 물어보고 그냥 뭐 특별히 뭐 주문할 거, 뭐 그런 거 있잖아 알아야 될 거 전화해서? 뭐 내일 뭔지 알아야 될 거 있냐? 내일 오는 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뭐라는 거 있는지 한 번 음식 알려지는지 한 번 음식 알려지는지 한 번 만약에 기차를 이용하시면 우리 픽업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내면 돼 1. Kinof Dear Caleb Kelso Marsh This is Yun's day We're so excited for tomorrow Is there anything we should know beforehand? Do you guys have any allergies? 너 내일 꼭 오는지는 왜 안 물어봐야 돼? 내일 오겠죠? 컨퍼메이션 해야지 아, 뭐라고 하지? 그럼 너네 내일 진짜 오는 거 맞지 아닌데? 그냥 디스 이스 컨피메이션 메시지라고 노 라고 하면 어떡하지? 땡큐지 아니 지금 애들이 아주 뭐 잘하는데요 다? 서준이 매일 떡갈비 했대잖아요 지금 진짜? 3일째 떡갈비만 먹을 때잖아요 지금 아 애들 뭐 너무 잘해 이제 뭐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저는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정스테이 해도 되고 박스테이 해도 되고 뭐 최는 좀? 아니 무식이는 아직은 이제 좀 일단 먹자 꼬마 애들 마실 건 뭐 갖다 줘요? 주스 어차피 주스는 처음에 나갈 거야 조식아 네 애플 오렌지 토마토 캐럿 애플 오렌지 토마토 캐럿 주스 애플 오렌지 토마토 캐럿 조식아 왜? 네? 왜왜왜? 좀 걸리죠? 아니? 나가면 돼? 아 예 음식 나가면 돼요 5분 5분 응 배추 이거 잘라야 되거든? 나 호박국 푼다 오 잘했어 예쁘다 오 잘했어 예쁘다 오 잘했어 예쁘다 만두를 좀 먹자 우리 만두국을 다르게 해 보려고 그냥 육수 따로 해갖고 찐 만두를 따로 그릇에 만두를 넣고 육수 팔팔팔 끓인 거를 이렇게 부으면 육수가 더 깨끗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부어주면 어떡해? 그러면 식잖아 또 아니 보... 보은병에 가진 국물을 부어주는 것도 따뜻한 거 아니야?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다 돼간데이 무시가 이거 육수 주전자 어느 정도를 따라줘야 되지? 항상 한 번? 잠기면 돼 그거만 약간 잠길 정도? 내가 하나 드려줄게 너 줘 이거 잠깐만 너가 부어드려 오빠 이거 봐요 이렇게 해서 부어드리면 되겠지? 식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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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데코 좋다 아주 그냥 나 잘 어울렸다 당연히 신중 쓰게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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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에다가 따라야지. 가에다가 따라야지. 데코 해놨는데 가운데다가 따라 버리네. 즐거워. 네, 감사합니다. 가운데다가 따라 버리기? 뭐 근데 얘가 처음에 지단이 가운데 있잖아. 근데 지단이 위에다가 육수 부었어. 데코 위에다가 육수 부었어.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줘야 돼요. 수고하세요. 네?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 잘 드셨어요? 예, 예. 잘 먹었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진정하고 맛있게 먹었어요. 오케이. You guys can head home or take your time. Take your time. 무식아, 오렌지는 안 넣는데도 오렌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? 오렌지 안 넣었어요? 너 다 책임져야 돼. 캐럿, 애플, 페어. 배구나. 토마토? 배, 배, 배. 아... 다시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. 근데 오렌지 얘기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? 밖에서 들리니까 알았지. 우리 귀신같이 알아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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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배어ар은 명정이나 plansivers 에 passwords바노 Agreed. 네, 진omaaters. 감사합니다.